네, 역시 감동적인 영신 오케스트라의 화몬이었습니다. 다음 모데도 항상 놀랄만한 연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어에 18명의 영신초등학교 통학과 학생들이 멋진 중창모델을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부분은 미식의 필터문과 꿈을 향해 두고기라고 합니다. 이어서 2017 명신피아 콩굴에서 대상을 수상한 5학년 류영일 학생이 터키인지 국가 안일한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여러 피아노 콩굴에서 대상을 입은 5학년 편지인주 학생이 배트맨 피아노 수만타 열정을 연주하겠습니다. 큰 박수 환호해주세요. 섹시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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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